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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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요? 네 남자 일상 57세 오대운 재미 이모 심사 지민 문 이 상관편이죠? 상관 그렇지 월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쭤됐던 청강구조는 간서론잡이요 그렇기 때문에 간서론잡은 격을 떠나서 하나를 정리하면 돼 선생님 이거 각기합 안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각기합 해서 편단을 남겼다고 봐도 돼요? 혼잡은 안 봐야죠 그렇지 혼잡이라도 상관없어 힘이 없어서 네 관사로 힘이 없기 때문에 혼잡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이거 지지가 사유 하는데 그 연관의 사안은 사유에 흡수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 옆에 신경을 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유에 흡수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지 이 경우는 이게 사신도 육합도 하잖아요 네? 사신합도 한다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삼합을 했다고 봐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합을 했다고 봐도 돼요 네 크게 그건 없고요 이사주는 사신형사는 작용해요 이 형사는 작용한다 유는 금이 강해요 네 금이 강해요 사주 원곡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원래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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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강해질 때 그때야 그때 이제 또 아프거나 다치거나 큰 수술을 하거나 혹은 감옥 가거나 응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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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아팠을 수도 평생 뭐 평생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평생 그 사람 알아요? 조금만 알아요 좀 물어보세요 어디 질병이 혹시 있는지 자기가 어디 가면 다 나쁘다고 한대요 질병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대운에서는 크게 안 오는데 그 분이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나쁘다고 왜 싫어지네 근데 근본은 근본은 이제 이 이게 이제 상간이잖아 상간이 옳지에 상간 옳지 상간은 천간에 응 정간을 정리했다고 그런거에요 응 그래서 각기 합을 안해도 응 안해도 얘는 하나를 정리했다고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합간 유살이 아니에요 합간 유살이 그래서 정간이 합을 하고 평간을 남긴 거예요 그럼 남은 평간은 정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남은 평간은 저게 평간 사주가 합살유관면 좀 더 낫다 뿐이지 합간 유살이라고 해서 아주 사주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합살유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서는 이제 뭐 질병이나 그런걸 제외하고 그냥 보면 사주 굉장히 안 좋아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해 해 오고 있는 영역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병격이 와요 이때는 제격으로 병격 오죠 괜찮았어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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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생산 어? 재생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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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아? 아? 아니야 제격 위주로 살핀다면 이때는 이때는 합이 풀리네 어? 풀려도 얘네들 힘이 없으면 괜찮다니까 괜찮았을텐데 응 임수 때도 제격에 응? 제격에 뭐 합이 안 풀렸지 응? 자 이 신급때는 뭐예요 이때는 상관격 아 십신격 이때는 상관격 그럼 십신격에 얼목 날리셨고 어? 얼목 날리면 그러면 얼목 날리고 정관을 남긴 거야 이때는 이때는 그 다음에 이때는 감옥 날리고 평관단을 남긴 거야 응 괜찮을 수 있겠지 그리고 다시 벌레대로 들어왔잖아 지금 어? 이 사람은 예 선천적으로 좀 좀 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그거 외에는 제가 내가 볼 때는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지금 뭐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냥 그냥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뭐 출사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끼야 그냥 한 번만요 네 개수 때 합이 풀린다고 아예 안풀린다고 분명 개수 때 풀려요? 풀려요? 네 개수 때 각기합이 풀리죠 네 또 없어요 이때는 별로 안좋게는 안좋겠다 제끼기 제끼기는 왜 안좋냐면 격이 제끼기면 일관이 이렇게 신약하면 관리가 안되요 사주의 원국은 그런게 신약한 사주잖아요 그쵸? 신약하지 왜냐면 이 사화나 사화 두개가 있지만 이게 사실 이 검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신약한거지 신중 기토에 저 무태에다가 단단한 통을 하고 있는거야 신중 지금 45세 대원이 오면 저거 풀리지않아요? 풀려요 그러면 또 혼잡이 돼버리네요 풀려면 풀리는 지금 이 사람이 좀 안좋은 운에 와있는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다니까 자 기묘 대원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묘 대원이 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힘이 생기는거에요 아 어 그렇게 생기네요 그럼 응 이때부터 안좋지 응 이때부터 안좋지 일단 무토가 풀리거든 응 감모 응 이때도 예전의들은 관살을 하죠 근데 이게 이게 깨 깨주기는 깨줘 깨주기는 깨주기는 깨줘도 얘네들이 이런 경우에는 깨짓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관살한적으로 안봐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인사형은 작용 안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없을때는 풀도 되고 그냥 합해도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입목 면목을 달고 들어올 때 달고 들어오면 얘네들이 자기 통근처가 지금 벌써 걸러가고 제왕지에 통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금이 깨줬어 깨줬다고 해서 얘네들이 자기 통근처가 그러면 하나도 힘없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이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관사본작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45살 이후부터 별 볼일이 없어졌어요 하는 일이 맞아요 네 힘들어 힘들어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크럭저럭 크럭저럭 지내왔어 오차 10등의 동등 저기 인목이 들어오면 신을 충만하는 건 없어요 4일 지금 충한다고 얘기했잖아 네 충해도 충해도 근데 충이 아니고 완전히 박살나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모유증에서 깨지고 임신증에서 깨지고 깨지는 깨지더라도 가벌목이라는 얘네들은 자기 통근처가 있기 때문에 배립을 할 거야 손을 막 깨질때 깨지더라도 얘네들은 허탈하게 힘없다고 보면 안되고 얘네들 어찌됐든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사 혼잡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깍투가 들어오면서 혼잡이 풀리죠 무투가 들어오면서 혼잡이 또 풀리잖아 하나 하나를 각기 합을 해서 하나를 묶어줬는데 이게 무투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합이 풀려버린다 그냥 배우면서 목에 기운이 왔다는 건 갑을 먹은 자기 세상을 맞는 거거든요 질리려고 하진 않지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갑목은 양간이에요 지금 힘든 일은 힘들어 이 사람은 지금 57분인데 무기 되는 데 힘들지 내내 힘들어 이 사람은 내내 희망적인 건 별로 없어 정화 대응은 괜찮았지 정화 대응은 괜찮지 병정 들어오면 괜찮아요 자 정축 병정 이제 정화가 들어오잖아 정화가 들어오면 이제 이제 얘네들 풀지는 않잖아 네 또 풀려도 돼 풀려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힘이 없잖아 정축대응 들어가 아아 사회축에다가 그 다음에 일관이 힘이 약한데 인성이 들어왔잖아 네 그러니까 좀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편안해지게 희난해시 65세부터 괜찮은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 근데 하여튼 기토는 병정화가 와야 근데 뿌리가 약해서 완전히 좋아진다고 보기엔 좀 그렇겠네 선생님 그래도 그래도 이게 이제 이 이 사주 원곡 자체를 가지고는 아프다고 할 수 없거든 아 그래요 아 꾸이지 않았나 위아래가 이 관도 관원도 없고 뭐 그러니까 합관 유산 유산 형태를 다 띄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리 심략해도 합살 재살 사주는 심략을 보면 안 된다 저 저 전격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 선생님 원곡에 저렇게 있을 때는 한쪽하고 합을 해요 기토가 두 개 있어도 가깝다 있는 이름 가운데 있으면 이게 기갑 기 이거는 못해 아 구조가 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 아 저거 갑기 저거는 갑일간이 양쪽이 못한다는 거죠 기 기갑 의도 이거 하면 안 돼 이때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 경우는 못해 가깝이 을하고 바뀌면요 이게 아니요 원곡에서 갑하고 을이 바뀌면 갑하고 을이 바뀌면 갑하고 을이 바뀌면 갑을 못하지 아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오행이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간하고 합은 떨어지면 잘 안 되고 평간하고 합은 떨어져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못해 그 원곡만 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수 원곡만 보면 성격이 성격도 있지 성격도 있지 사람은 또 반듯해요 아 네 사람이 성격이 좋아보이더라 사람이 반듯한데 그동안에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크게 좀 그거도 없이 지나다가 이 사람은 기후대원부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잠시 아 자식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쵸 갑을 밑에 지지해 네 자식들이 도와준 것도 없고 네 자식이 허탈하잖아요 네 저도 하력이 없던지 있으면 있어도 이 사람 많아요 자기 앞에서 힘들게 한번 와서 좀 도와주고 뭐 제 요새 자식들이 부모 도와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돼? 윤리교육을 안 시키니까 별 중요한 건 몰라. 옛날에 진짜 국민윤리라는 방법이 있어. 별로 있었지. 끝. 이건 또 시호사주 아니야? 네. 총관련의 가품목이 밑에 뿌리도 없고. 이건 어프로 보면 사주 배로 버렸다니까. 어프로 보면? 복잡하도록. 이게 사주가요. 반드시 개궈로 봐야 풀리는 사주들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